네 진짜 엔지니어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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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엔지니어분들 저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엔지니어분들 저희를 이렇게 지금까지 시우실 부모님들도 감사드리고 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최 아 오케이 아시나요? 최? 아니 이름만 알아요 최 보라고 희생이 오늘 울었어요 맞아요 네 박태형인데 그게 렌즈 끼고 안무 건조증이 안무 건조증이 갑자기 이렇게 이해할 때는 렌즈 끼고 안무 건조증이 있다는 사람을 처음 들어보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죠 네 저 한 명씩 소화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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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진짜 무대에서는 막 말을 못했는데 정말 이거는 진짜 백분에 엔진 여러분 바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항상 항상 말하는데 진짜 저희는 무조건 엔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무대도 무조건 엔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기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멋진 모습을 꼭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진 여러분 정말 엔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1위를 1위를 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항상 무대에서 그렇죠 네 엔진 분들한테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도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역시 엔진 여러분들이 이제 저 1위를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응원이 없었다면 진짜 1위도 아마 못했을 건데 진짜 엔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정말 음악방송 1위를 약간 그런 영상 같은 걸 옛날에 많이 보고 진짜 근데 드디어 그게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진 여러분들 아 드디어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음악방송을 한 건데요 진짜 진짜 감회가 새롭고 사실 저는 엔진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 엔진 분들이 알아요 3년생 거짓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벌써 했네요 벌써 했네요 진짜 거짓말 안 하는데 진짜 이번에 정말 색다른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항상 영상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진짜 다짐을 많이 했었는데 그 모습이 잘 전해진 것 같아서 너무 진짜 감동입니다 그리고 저희 NIT도 진짜 많이 노력해가지고 아 네 이거 이제 이번 활동 끝나면 영상이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 그때 이제 저희의 다짐이나 그런 모습을 또 보시면은 네 아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너무 근데 진짜 진짜 아까요 진짜 네 아무튼 저도 사실 저희 이번 활동 소망으로 되게 1등을 해보고 싶다고 솔직히 말은 많이 했었지만 이게 실제로 될 줄은 진짜 상상 못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너무 기쁜 나머지 조금 뭔가 그 아까 앵콜 무대할 때는 너무 막 그냥 밝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지난 날들에 다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엔진분들이 방송 때부터 정말 많은 응원과 사랑을 주시고 아 그리고 이제 데뷔도 이렇게 했는데 뭔가 1등까지 하니까 정말 정말 진짜 감사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오는 것 같고 매번 이렇게 엔진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뭔가 단계를 깨가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고 앞으로도 엔진분들과 쭉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우선 진짜 아야 갑자기 아이랜드 생각나네 아이랜드 막방 생각나네 진짜 뭔가 신인상 봤을 때보다 더 이거는 진짜 완전 100% 엔진분들 그러니까 더 뭔가 잘 지내줘 그 뱅